여러분, 그죠?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경품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아하게 하고, 패티벌이 이렇게 두고 들려주셨고요 이제 QIC분들과 함께 경품 추첨을 해보는 시간을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버튼 올려주시고요 이 터치 버튼을 누르면 저희 뒤쪽에 저희가 구역과 열, 좌석과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선정된 분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, 넷플레스에 준비한 여러 상품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선정된 분은 오늘 트와이스에 직접 무대를 오셔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트와이스 여러분들께서 직접 터치 버튼을 눌러주실 텐데요 어떤 분이 수고해 주시겠어요? 바로 이거예요, 저 바로 이거 드리는 거예요 네, 어떤 분이? 쭈미씨? 저희 쭈미씨가 아, 쭈미씨가 직접 와, 첫 번째로 이름이 불리는 분 첫 번째로 당첨되는 분 정말 개타셨네요 자, 기억과 열, 좌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! 눌러주세요 자, 다음 구역 8열 3번입니다 어디죠? 다 구역 8열 3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해 박수 좀 주셔야죠 여러분,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우선 축하해 박수 크게 보내주시고요 지금 지켜낸 겸푸 정연씨가 직접 주실 거예요 와 자, 밑쪽으로 올라오시면 굉장히 발걸음이 네, 가볍네요 네, 가볍네요 발걸음이 가볍네요 아, 제 옆에 안 오셔도 되는데요? 하하하하 정연씨한테 직접 선물 받아가세요 네 오, 예쁜 피규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 소감 한 번 들어봐야죠 아니, 저하고 확실하시네요 하하하하 정말 이런 금쪽같은 길을 이 따위로 날려버리다니 정말 아실 것 같아요 자,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... 제가 그... 10주전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접지전에 한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네 이제 뜻깊게 당첨이라서 추억에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여기 와서 접했다는 얘기라고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, 고맙습니다 자,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네 제가 나머지 분들에게도 전달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직접 전달해드리는 않고요 저희가 그... 진행요원분의 그 번호를 나중에 입력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한 분씩 한 분씩 그럴게요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선물을 많은 양을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선물을 많은 분이 받아가시면 좋으니까 지금 쭈희씨가 눌러주셨죠? 그럼 채영씨부터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, 다음으로 4, 10, 7번 자, 7번 아니, 알아두는 안 되겠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네, 나중에 드릴게요 자, 다음으로 바로 네 다시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A구요 3열 12번 3열 12번 자, 세 번째 친구가 됐고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한 번 진행해 볼까요 네 이 행사가 끝나면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사 스태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경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나, 둘, 셋 4구역 4열 4열 1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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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역시 행사 끝나고 무대 앞으로 오셔서 경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, 다음 순서 자, 다음 순서 산하 씨 셋 아이 아이 아이, 혼란거리네 아이 12열 좌석은 7번 7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, 외마디 비명이 나오고 보니까 분명히 한 명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자,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하나, 둘, 셋 K구요 12열 6번까지 6번마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빨라요 네 잠시만요 아니, 저희가 사실 저희 이미대로 뭐 많은 분들께 더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이미대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해요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미안합니다 아참이 과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 지구역 지구역 6열 11번입니다 지구역 5열 11번 지구역 11번 축하 드리구요 자, 아까 쯔인씨는 한참 더 마지막으로 못 보시죠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, 둘, 셋 라구요 8열 7번이 감사합니다 네, 준비된 마지막 승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해 네, 축하드립니다. 지금 그 자석 번호가 불린 분들은 행사 후에 무대 앞으로 오셔서 현장 스텝에게 말씀하시고 경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트와이스 분들 수고하셨고요. 마지막 곡 한 곡 더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 트와이스의 마지막 곡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